할머니가 빚을 져서 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빚 갚으라고 온 거야? 경비병이? 가기 전에 좀 뒤져보고 가죠. 아이템도 파밍하고 자유도 높은 게임이니까 저 좀 즐기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함정도 설치해보고 싶은데. 자 우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가 마을이죠. 일단 나와서 저기 도적 젠 된 대로 왔는데 도적 젠이 안 돼있네요. 내 생각엔 이 위치가 아마 이곳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도적 캠프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산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캠프가 가까우니까 캠프를 가서 약간 이제 파밍을 해서 오죠. 캠프로 갑시다. 아마 여기쯤이 벌어오 아닐까? 어? 여긴가 보다. 여긴가. 쟤 도적이겠지? 아 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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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옷이 되게 가벼워보이는데 마법사 같은 거 아니지? 일단 한 녀석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을 죽이고 꺼냈다 쟤. 뭐야 너 활이야? 활로 써?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자꾸 방어 자세가 나와? 이거 문제 있는데 게임?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자. 좋은 생각이야. 나는 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싸워줄 필요가 없죠? 걔도 뭐 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야 잠깐만. 아 너무 느리다 나. 이거 붕대 감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최대한 뛰어봐. 그리고 AI의 한계로 높은 데는 못 오지 않나? 여기서 젤 노려. 아 잠깐만 나 죽어요. 죽어요. 야. 어떻게 저 대시어택을 맞고 경직이 한 번에 안 들어가냐? 말이 되냐? 와. 굴러서 피한다고? 어. 안 돼. 그만 피해. 그만 피해. 어? 건방지다. 너머야. 인간적으로. 어? 올 거야 말 거야. 빨리 정해. 올 거야. 말 거야. 빨리 정해. 올 거야. 말 거야. 말 거야. 빨리 정해. 이게 방어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 가운데 이제 하단에 보면은 공격을 많이 막으면은 이게 깨져서 제가 얻어맞습니다. 아 왜 자꾸 방어 자세가 나와? 아 너무 심한데 이거 버그? 제때 딱 때려야지 방어할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건 패치를 해줘야 돼. 방패버그인가? 어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방어가 왜 풀려? 아니 방어가 게이지가 있었는데 당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고통마저 사라질 때쯤 무언가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음성이 고통의 수렁에 귓가에 전해지면 살아있나? 대답하라. 아니 나 버그 때문에 죽은 건가? 아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은 수시간 눈을 뜹니다. 지하입니다. 고개를 들자 어떤 형체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떼자 두 발로 가는 괴물입니다. 붉게 고동친 혈관이 온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괴물이 당신을 구해준 것 같다. 나는 일어나려고 하자 몇 분이 있다 정신을 잃게 된다. 아니 뭐야? 아니 나 왜 죽은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 아니 라곤되어 있는데 못 막을 리가 없지. 어 뭐야? 독기 왜 못 거네? 아 이 게임 이상한데? 뭐 페널티 없어? 그냥 일어났는데? 그리고 상태 이상이 떠 있네요. 아 200초 지배 지배가 뭐냐? 재생 붙어 있어. 아 이거 많이 달았네. 상한치가 다네. 손해본 거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구해줬다는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뭐야? 기도의... 기도 거대검? 어 국경이 나왔다. 송진 두 개 나왔죠? 엔터키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엔터키로 안 먹어줘. 한 번 써볼까? 기도가 뭐 있어. 아 이럴 거면은 그냥 싸웠지. 아 이거 방패를 못 쓰겠는데? 어. 그냥 구르면서 싸우는 게 낫겠어. 이럴 거면은. 야 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데미지 32인데? 뭐야 뭐야 뭐야. 나의 본능을... 분노를 일으키는 게 나의 잘못이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날 도와줄 수 있어? 생존 장비 나눠줄 수 있어? 주거지가 필요해? 장비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힘? 지배 버프라고 하네. 나의 가르쳐 주세요. 지배 습득. 어? 고마워. 뭔진 몰라도 알려줬어. 야 신기하다. 아 이걸 사용하고 특정 스킬을 써야 돼. 만화가 없는데 나? 이거 좀 해제해버려. 이거 해제 안되냐? 저걸 밀쳐낸다. 아니 나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평타가 난 것 같아. 스킬이 별로야 너무. 좋은 스킬이 없는 건가? 자자. 여기서 자면은 누가 해코지 안 하겠지. 애초에 나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니냐? 잠깐만요. 여기서 잠 좀 자고 가겠습니다. 아저씨. 너 홍콩하면은 지켜줘요. 이게 버그가 방어맞고 때릴 때 목마르다고? 아침에 가자. 저런 걸로 죽으니까 되게 짜증난다. 내 첫 죽음이 버그사야. 안되겠어 이거. 방패를 쓰면 안되겠어. 무기를 꺼내고 여긴 어디야? 나 호끼 먹었잖아. 걸쭉한 기름이랑 강철조각. 강철조각이 나오네요. 뭔 석 이런게 아니라 뭐야 여기 어디야? 이 보라색 여긴가? 도적 캠프 유적. 어 여긴가봐. 산인가 봐. 저게 산인가 봐. 어. 주변을 보고 약간 생각을 해보자. 보석 있을만한 거 없냐? 요새. 보석이 유적. 아 이게 이건가 보다. 어. 저기서 길이 저거죠. 아 마우스가 출력이 안되네. 요게 길인 것 같죠 요게? 어 저렇게 길이면은 지금 이렇게 길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 있지? 모르겠는데 나? 강이 있으면은 강이 있는 범위를 보고 정할텐데 저 거리에서 강이 더 가깝지. 여긴가봐. 이쪽인가 봐. 어. 그런 것 같죠? 그럼 도적 캠프가 근처에 있다는 건데 일단 가자. 어. 아. 뭘 왜이러냐? 방어가 풀리지 않나. 어. 여기 밑에 지금 체력의 하얀 게이지 옆에 방어 게이지가 보이죠? 이게 풀려요. 이게 깨지면서 내가 이제 방어가 풀리는 못지에 나와야 되는데 방금은 그냥 풀렸어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 막으면 안되겠어. 그냥 가방 벗고 그냥 싸워야겠어. 그리고 좋은 검을 먹었어. 의도치 않게 사기치는 기분인데 이거 이런 거 줘도 되는 거야 처음에? 공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장난 없어. 적 좀 나와봐. 테스트 좀 해보게. 딱 활이랑 음 가방에다 활만 넣으면 돼. 생각에는.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가방 버리고 싸우면 되죠. 이러고 50실링 내고 스킬 배웠는데 써먹지도 못하겠네. 이거 산을 가볼까? 아니면은 좀 나중에 왠지 가면은 좀 내려오는데 한 세월일 것 같아.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탑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수고 텐트 있다. 뭔가 버프 같은 걸 다 걸고 싸우고 싶은데 베리를 하나 먹어두자. 베리가 이제 회복 효과를 받으니까 클릭해도 먹는구나. 어떻게 멀끔하다. 여기 진영이. 뭐냐? 노동자의 시체? 만화를 재생시켜주는 성질 있다. 어 좋아. 아 불안한데 게임이 뭔가 안 좋은데 저거 뭐냐 저거는? 뭐야 저거? 어 개징그럽게 생겼어. 뭐야? 아 잠깐만 노래 꺼봐 노래 꺼봐 오늘 잔잔하게 할 거라고 이러지마 아 잠깐만 아 나 방패 들고 하고 싶은데 오늘 기분이 그런데 저건 뭐냐 그러면은 아 뭐 저렇게 생겼어 쟤 뭐 어느 나라 기지야 쟤는 뭐 딱 봐도 적인 것 같죠? 한번 싸워보죠 노래 좀 봐 오우야 그냥 굴렀는데 피해졌어 어어 야 원거리야? 나무를 끼자 어 나무가 있으면 투자체가 안 날라오네 나무를 껴서 공격을 시키고 달려가서 때리고 한번 더 어 좋아 나무를 껴 나무를 껴서 공격 기회를 만들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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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기술도 있어 그렇게 세진 않은데? 생각보다 어 개징그럽게 생겨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다 근접 공격 근접 공격 하게 하고 어 저게 붙은 상태에서 팔을 벌리면은 무조건 근접이 나가네 그치? 그리고 때리고 어 붙어있는 아이씨 스테미너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이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데미지 그렇게 안쓰다 강타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욕심인가? 아 욕심이야 욕심이야 너무 느려 이거 맞추기가 얘네 벨로서 너무 이상하게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빠르면 내가 어떻게 얘네를 근접이니까 근접 터진 거 쓰고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보다 공격이 빨라 피하고 때릴 수가 없어 뭐 걸렸는데나? 일단 일단 죽여야겠죠? 종배기로 종배기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뭐야 꺼져라 내 실력 봤지 방금 유충알 뭐야 군 어 야 괜찮은 가격에 판매된대 아 그래 저런 거 야 근데 나 붕대가 하나도 없다 아 맞아 대낭 버렸지 갈수록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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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행히도 어 1대1이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요 어 뭐 소울류가 다 그렇지만 검이 되게 좋다 이거 많이 였으면 못잡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방어되나? 번개? 저게 뭘까? 아 저거 저것도 저건데 저거 뭐야? 저거? 어? 저게 캠프 아니야? 디자인이? 아닌가? 아니 여기 울타리 있잖아 나무 울타리 제가 또 밝은 건 잘 보거든요 여긴 뭐야? 저게 파일럿일 거 아니야 저거 저거 뭐 어딨어 뭐 저쪽 있겠지 어 그러면은 이게 이거라고 치면 이건가? 고대유적? 강을 끼고 강이 없는데? 산이 있는데? 아 그러면 맵이 표시 안되는 지형인가봐 여기는 가보자 한번 안되는 지형이면은 별거 없겠지 무기 되게 좋다 이거 무기 만들고 할 필요도 없겠는데 이러면은 함부로 가다가 함부로 가다가 해골있다 뒤지게 말일지도 모르니까 저게 뭐예요? 잠깐만잠깐 어 일단 풍대 감아 어 일단 뭐 껍데기 먹었으니까 돈 되겠지 뭐 무기도 먹었고 아 오늘 도끼 괜히 샀네 이씨 파밍할 거 없나? 뭐 이상한 돈 믿는 거 보니까 좋은 거 있을 거 같은데? 어 야 뭐야 무기 얼마나 돼? 6이야? 아 그렇게 무겁진 않네 야 연금술 키트 준다고? 야 60원짜리 줬어 그냥 막 샀는데 내가 아이 뭐하는 짓이야 뭐 고맙긴 한데 팔 수 있겠지? 해적의 포트로 무게는 6 넘었네요 그러면은 뭐 하나 옮겨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옮겨놔 움직일 수 있지? 마을로 갈까? 여기도 있어 이거 몬스터야 꽃이야 뭐야? 아 꽃인가? 뭐 하나 옮겨놔 전 같은 털인 거 아니요? 여기가가 원하니까